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허은하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.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김 여사가 허 대표에 대해 상당히 호감이 있었던 것 같다.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호감 있는 허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습니다. 제가 들었던 것은 예전에 여사가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을 따로 모아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여사가 우리 여성 의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는 특별히 직접 전화를 해서 호나 의원한테 꼭 좀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. 김웅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별 생각 없이 여기저기 전화하는 스타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여사님은 별 생각 없이 여기저기 전화하십니다. 여사님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전화도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읽히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오해를 살지에 대해서 아직 조금 그런 게 없으셔요. 하지만 김 여사의 행동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.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실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은데 뭔가의 어떤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무슨 주고받을 게 있든지 뭐든지 했으니까 그런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했을 것이지.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사가 여사 관련 이슈가 쟁점인데 야당 대표를 따로 보자고 한 거잖아요. 이거는 사실 여사가 정치 전면에 서 있는 거고 부적절하죠.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부적절하죠.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당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공개하지 않고 않았는데 왜 굳이 용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평범한 자신감으로 이해하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